모든 눈치 보기를 그만두어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늘 남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은 지성이나 영적인 면에서 노예의 인생이다. 우리는 남을 의식하지 말고 스스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1.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시나리오 환상에 대항해서 싸워라. 방심한 순간에 당신에게 몰려오는 생각들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그것들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면 당신은 언제나 그것들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당신이 그런 생각들에 대항하여 싸우면 싸울수록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2. 모든 눈치 보기를 그만두어라. 3.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관해 생각하지 마라.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때 당신의 말을 전하고 싶은가? 그런 일을 위해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라. 당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관해 사전에 검열하지 마라. 당신의 말투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방향으로 몇 걸음만 나가면 당신은 매우 자유스러워질 것이다. 4. 당신 일이 얼마나 잘 되어가고 있는가에 관해 남들과 함께 점검하지 마라. 혹은 남들의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행동들은 당신 자신의 걱정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어 두려워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5. 당신이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재확신도 요구하지 마라. 6. 중요한 사람들의 말을 재해석하거나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그들과 가졌던 대화를 음미하려고 애쓰지 마라.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일종의 망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대화를 재음미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들을 상상함으로써 당신의 편집증은 극도로 증가될 것이다. 7. 당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학대하는 것을 참지 마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존심을 억제하는 습관은 결코 효과적이지 못하다. 당신의 연인이 진실로 퉁명스럽거나 오만하다고 생각될 때는 위축되지 마라. 그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라. 당신이 정말로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매달리면서 자신을 증오하기보다는 빨리 헤어지는 편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